한채영 남편 최동준 가슴성형 전후 출산 몸매 연예계 대표 인코 부부로 꼽히는 한채영 부부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하고 있는데요. 한편 한채영은 최근 방송된 명단공예에서 월드클래스 남편을 만나 여왕처럼 사는 스타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한채영은 결혼 당시 남편에게 무려 7억이 소유된 프로포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한채영은 남편에게 5억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유명 외제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한채영의 150평 신혼집은 10와 60, 70억대의 저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연스레 그의 남편 최동준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그는 4세 연상으로 UC버클리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미교포 금융투자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채영 남편은 과거 연예계에 몸 담았을 만큼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 1998년 모임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으며 2006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한채영은 2007년 결혼해 지난 8월 전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 후에도 완벽한 몸매를 자랑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출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몸매 유지 비결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채영의 예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는데요. 눈을 살짝 손본 것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집단을 차지하는 논의의 cause 눈을 최고입니다. 눈을 터지지 마세요. 눈을 넘어가면 눈을 밑에 있기를望 눈이 넘어가면